반갑습니다. 포샤시걸입니다. 두 번째 과제,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개성만점, 우리 아빠입니다. 저는 진취적인 아빠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애정표현은 말로만 하시고 돈은 절대 쓰지 않는 그둑의 우리 아빠. 어릴 적도 없고 주워준 운명에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 이 아버지, 짱돌이 아빠입니다. 짱돌이 아빠지만, 배우고 책 사고 익히는 분은 한편없이 투자해주셨어요. 아빠는 가족도 애교 좋아하시고, 성도도 애교 이뻐하시고, 엄마도 애교하는 사람이시지만, 아빠는 제일 행복해 보일 때는 아빠가 제일 행복해 보일 때는 나무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아빠가 가장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세요. 아빠 사랑합니다.